몸을 뒤덮을 정도로 커다란 검은 점을 지닌 여성이 찜질방에 앉아 있습니다. 여성은 수건으로 몸을 덮어 점을 가리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듯한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국 아줌마가 성큼성큼 여성의 앞으로 다가오더니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여성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폴란드 이자벨라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폴란드에서 살고 있는 이자벨라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희소병을 앓고 있는데요. 바로 선천성 멜란인 세포모반증이라는 병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쉽게 말하자면 태어날 때부터 컸던 검은 점들이 신체가 자람에 따라 한 끼의 크기가 더 커지고 심하게는 종양도 생기는 병입니다. 종양이 생기면 몇 번이고 제거를 해야 하죠. 동전 정도의 크기를 지닌 사람도 있지만 저의 경우 거의 상반신의 전체가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는 이게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다들 점을 가지고 있다가 크면 수술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학교를 다니게 되면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기 마련이죠. 그날은 너무 더워 입은 팔이 드러나는 티셔츠를 입었을 뿐인데 제 팔을 본 한 친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무 이상하다며 괴물로 변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냐고도 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다니기 전까지만 해도 커다란 검은 점들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그저 눈에 보이지 않게 잘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 아이의 비명을 기점으로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점이 씻지 않아서 생긴 거라면서 더럽다며 동급생들은 제 주변을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제 점이 씻겨질 것으로 오해하여 하루에도 수십 번을 씻었습니다. 저는 점들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여름에도 소매가 긴 옷으로 입기 시작했죠. 더워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를 돌아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거리를 거닐면 피부를 보고 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졌죠. 저는 항상 병을 설명하곤 했는데 너무 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물벼락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죄를 지어 그 죄값을 딸인 제가 받는다는 말도 있었고요. 정말 나갈 때마다 세상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에 지치더군요. 저는 성인이 되던 해부터 집에서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결심을 알게 된 어머니는 절 설득하려고 했으나 그 어떤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고 웃지 못하게 저 자신을 방에 가둬버렸죠. 나갈 생각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에게는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었기에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게임이었습니다. 게임 속에서는 제 모습을 가지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면 다른 외형으로 바꾸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차라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임 속 캐릭터가 제 진짜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게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지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계속 게임을 하지 않으면 제 현실이 보여 자꾸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는 여행을 가는 영상을 검색해서 보곤 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마치 제가 여행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의 연속이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지치면 영상을 보고 영상이 재미없다 싶으면 게임을 하고 제가 유일하게 했던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겁니다. 평소처럼 여행 영상을 보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여행 유튜버가 한국으로 갔더군요. 게임하면서 한국인들과 같이 팀을 이뤄 게임을 해본 적이 있었기에 저는 왠지 관심이 갔습니다. 유튜버는 특이한 체험을 하러 간다면서 어딘가로 가더군요. 도착한 곳은 한국식 사우나라고 했습니다. 사우나라면 다 같은 사우나가 아닌가 싶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더군요. 한국식 사우나를 한국어로는 찜질방이라고 부른다면서 용어를 알려주고는 유튜버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로 비춰진 찜질방은 거대한 성처럼 보였습니다. 이글루 같은 방들이 있고 그곳에 들어가는데 열기가 엄청나 보였습니다. 신기했던 건 뜨거운 열기 안에서 다들 태연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는 너무 뜨거워서 안 되겠다며 10초도 못 버티고 나가더군요. 저는 그 상황이 재밌고 웃겨 웃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실컷 웃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왠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한국인과 마주치면 괜히 말을 걸게 되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각 게임을 시작한 사람이었고 저의 도움으로 게임에서 이기는 횟수가 많아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게임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신이 나는 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효진은 한국에 놀러 올 생각이 없냐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 오면 좋을 것이라면서요. 그 말에 저는 망설이다가 제 희소병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이 많아 밖을 나서지 않는다는 것조차 이야기했죠. 가만히 듣고 있던 효진은 저를 진심으로 위로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탓이 아니기에 저 스스로를 벌할 필요는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더군요. 뭔가 큰 깨달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탓이 아닌데 그런 눈빛을 보낸 사람들이 잘못된 것인데 너무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용기를 내야겠다는 마음이 들더군요. 하지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방에 틀어박힌 채 1년이 되어가는 시간 동안 가족들에게조차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다들 일을 하러 가거나 잠을 잘 때만 제가 움직였기에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저는 용기내 가족들이 있는 시간에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세상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당당해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우시더군요. 방에서 나오고 한 달쯤 되었을 무렵 저는 혼자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부모님은 제가 하는 것은 다 믿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자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전 효진과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제 모습에 놀라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효진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대해주더군요.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효진은 뭐 이런 걸로 우냐며 달래주더군요. 한국으로 가는 길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어렵더군요. 마음을 강하게 먹었는데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고 마주한 효진은 저에게 수고 많았다며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식사를 해야 한다며 방금 도착한 저를 이끌고는 어떤 식당에 갔습니다. 거기서 삼겹살을 구워서 쌈을 먹는 법을 배웠는데 신기하고 맛있었습니다. 쌈장이라는 소스가 맛있어서 그거만 먹으려고 했다가 효진에게 혼나기도 했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더군요. 효진은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많다며 서둘렀습니다. 정신없이 웃고 새로운 것들을 보고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날 효진은 아침부터 부산을 떨며 새로운 경험을 또 준비했다고 하더군요. 이미 도착한 날부터 정신없이 경험했는데 말이죠. 저를 데리고 간 곳은 한국식 사우나로 알려져 있던 찜질방이었습니다. 신기한 마음에 검색을 많이 했던 곳이었는데 막상 보게 되니 더 신기하더군요. 별로 특이할 것 없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효진이 뭐라고 말하자 어떤 옷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같은 성별 끼리 쓰는 공용 탈의실로 가게 되었는데 순간 당황스럽더군요. 저는 긴팔을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는데 그곳에서는 벗어야 했으니까요. 효진은 제게 찜질복을 건네며 얼른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긴팔이 없냐는 저의 물음에 효진은 웃으면서 안 입어도 된다고 했죠. 제 피부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우선 효진을 믿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랜만에 불빛 아래에서 본 제 검은 점은 보기 흉하더군요. 제가 쭈뼛거리며 서있자 효진은 함성을 질렀습니다. 제 검은 점이 너무 예쁘다면서요. 걱정하지 말라는 효진의 말을 들으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누워있기도 하고 계란을 먹기도 하고 각자의 방법으로 즐기고 있는 듯 하더군요. 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자꾸 구석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효진은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더군요. 어쩔 수 없이 효진의 옆에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 흘깃거리더군요. 저는 그 시선 때문에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흘깃거리며 지나갔던 사람이 다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러더니 효진에게 뭔가를 말하더군요. 저에 대한 욕인가 싶어 옆에 있는 수건으로 점을 가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효진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제 검은 점과 하얀 피부가 너무 잘 어울린다며 너무 고풍스러워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 어떤 분은 제 팔을 때리면서 예쁘다는 말을 연발하시고는 모델하라면서 혼내시듯 말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처음 듣는 말들에 너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러면서 폴란드에서 사람들이 보여주던 시선과 들었던 모욕은 여기서 듣지 않겠구나 싶었습니다. 모두 걱정을 해주기도 하고 격려를 해주기도 한 그 시선이 저는 너무 따스하게 느껴지더군요. 찜질방에서 나온 저와 효진은 김밥도 먹어보고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채 놀아도 보고 용기를 내 효진과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며칠을 더 여행하고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선들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효진을 통해 한국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에서 격려해주셨던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자벨라 씨가 보내주신 희소병 때문에 세상과 벽을 쌓았지만 한국에서 희망을 얻어 다시 살아가는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